오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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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고맙습니다. 이거 꿍한테도 될까? 하면 이거 꿍한테도 될까? 꿍한테도 해봐야겠다 됐는지 봅시다 꿍! 이거 봐봐 꿍! 안 된다 손! 꿍!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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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손! 손! 에이 손! 먹을 건 없지만 손! 먹을 건 없지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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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손! 에이! 손! 에이! 손! 깜짝이야 주인을 무시하는 고양이 아니지 꿍이가 주인이었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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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라 손 손! 손! 손 손! 손! 고기심이 많은 친구 가버렸어 밥 주고 너 재워주고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오늘 라디오 했는데 라디오 들었어요 트로피 보여줄게 트로피 트로피 집이 더럽기 때문에 집을 보여줄 수 없어 짜잔 짜잔 상의에 참 많죠 그중에 짜잔 에스비에스 인기가요 탑 아티스트 4th week of November 태이민... 왜 꺼졌지? 태이민이 2대야 그리고 제가 받은 상 중에 이런 상도 또 있어요 여기 콩콩콩 2대야 2대야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아무튼 이것도 공개했겠다 꼭 나와 꼭 나와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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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자 샴 샴 샴 샴 샴 샴 샴 샴 씨 히히힛 으퍱 참 다음에 자는 거 그냥 이렇게 V LIVE 켜놓으면 볼 거예요? 자는 잠잘 때, 네 그냥 LIVE 켜놓으면 보는 사람이 있을까? 저 잠꼬대 하면 어떡해요? 반바지 아까 운동했거든요 집에 와서 연습 끝나고 와서 집에서 홈트 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입었어 진짜 잠잠 심심 심심 홈트 턱걸이 50개랑 이렇게 기본 턱걸이 풀업 50개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거 20개 턱걸이 또 다른 버전 20개 총 턱걸이 70개 거기에 복근 100개 이렇게 했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다고요? 민호 형이랑 운동을 이제 막 제가 빨리 집에 오느라 꿍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왔어요 나 내일 염색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슬슬 이제 또 나는 씻고 잘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저 진짜 빨리 자거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색깔은 화면에 나오면 보는 걸로 합시다 나는 이만 가볼게요 다시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와디컵 고쿤컵 고쿤컵 너무 고마워요 꿍이랑 태민이의 생활은 그러니까 사생활 공개는 오늘 여기까지 안녕 다시 만나요 잘생길 바랍니다 후에 제주민이의 생활은 교수님을 다시마 감사합니다.